야구 아 야구 야구 여자라면 야구.. 뭐라구? 야구! 남자라면 야구 아 야구 야구 여자라면 야구 뭐라구!? 야구! C announced queen 오늘의 경기는 넥센 히어로즈와 넥센 히어로즈와의 대결입니다. 곧 고척 동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척 동구장. 이 선수들이 동구장 특성의 로컬룰. 이걸 먼저 숙지해야 되겠죠. 천발 투수, 정민태, 양팀 선수 모두 경기를 준비합니다. 1번 맞아 서강찬. 홍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대척 파울, 원스텍 노블입니다. 공을 던집니다. 잘 맞은 거. 아, 파울인가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3구째 선진. 바닥 표정을 좀 보세요. 힘이 없어 보이네요. 한 Sex 흔적입니다. 탁,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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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where i serve. 바oming pueden 투수입니다. Aaron pul deve. 2분 선수입니다. 5에 3번 타자 들어갑니다. 어떤 level Records 잘 처abl она 이 선수야. 주수 입장에서는 정말 따다롭죠. он, through winder. Oh! 원 볼 로스트 marque입니다. 3번 타자 들어갑니다. 반짝! 2분의 센터입니다. 3번 타자 들어갑니다. 3번 타자 들어갑니다. 어떤 공부와도 잘 쳐내는 이 선수요. 투수 입장에선 정말 따다롭죠. 투수 와인드업. 오! 1번 로스트와이기입니다. 투구를 준비합니다. 제구가 1품입니다. 1&1 3구 4번 타자 박병호 2사2 3구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공 스트라이크 원스타익 노볼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3루가 닿고 3루수 포구합니다. 아웃! 한 채 영구도 없는 편편한 상황에서 공수 교대됩니다. 3발 투수 송우사 공을 뿌립니다. 3루 쪽으로 굴러갑니다. 2구 코칩니다.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수수 공을 던지 3루 방향 투스트라이크 4구 루킹 삼재 좋은 공을 던지네요. 2번 타자 김윤호 투수가 투구합니다. 세더저 프라이버 중교수 잡았습니다. 3번 타자 강영수 이 설처럼 공을 잘 버는 선수를 상대하려면 볼카운터 싸움에 밀리면 안되겠는데 그만큼 제구에 힘겨로 써야되겠죠. 왼쪽으로 쉬는 파울이군요. 투수 던집니다. 스타트존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저런 공은 정말 치기 어렵죠? 좋은 공이죠. 정말 잘 던졌네요. 3구 상징 볼 3개를 아웃을 위합니다. 투수가 집중력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수비로 넘어갑니다. 양 팀 공점상황 투수 와인드 스트라이크 정말 빠르네요. 원스트라이크 상황 3루 쪽으로 흘러갑니다. 3루수가 잡습니다. 아웃! 6번 타자 4루 포기합니다. 이 선수 수윙이 2루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윙이 정말 눈 뜨는 거네요. 타자 선권이 주차입니다. 원 볼 공을 뿌립니다. 벗어났습니다. 볼. 타자가 잘 고르네요. 네. 투수 긴장해야 되겠어요.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이 투수 심리전이 정말 강하네요. 타자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라이너선 타고 쌀 터졌죠. 안타입니다. 2루 송구 타석에 7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윤선 리셋 스트라이크 1루 성공 초구 공을 걸러냅니다. 2번 볼도 스트라이크 2구 잘 맞은 공 날아갑니다. 좌익수 순교수 따라갑니다. 안타예요. 좋은 자세와 타이밍으로 만들어낸 기가 막히나 합니다. 타석에 8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동수 일사주자 1,2루 초구 스트라이크 살짝 걸치는 공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조하수 플라이볼 조하수가 공을 잡습니다. 9번 타자 이태뜬 이사주자 2,2루 투수 던집니다. 파울지역 원 스트라이크 공을 던집니다. 파울지역 투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1루수 흘러갑니다. 1루수 포구합니다. 다음 습 상황에서 점수가 나올지 공수 교대입니다. 초구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타자가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1,2간 흘러갑니다. 2루수 잡습니다. 아웃 타석에 5번 타자 들어갑니다. 권중헌 발 빠른 타자는 말이죠. 타석에 있을 때보다 출루했을 때가 더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루하면 언제든지 득점 찬스를 쉽게 노릴 수가 있거든요.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 쪽 안타입니다. 안타 타석에 6번 타자 들어갑니다. 윤덕규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이 선수 네. 자신감이 넘쳐 보이네요. 강하게 쉽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좋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걸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대단합니다. 7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1-4-1 주자 1-2 상황 초구 여기서 스트라이크 원스닥 노블 상황 주제 견제 원스닥 상황 투수가 투구합니다. 잘 고르네요. 볼 원아웃 주자 1-2 상황 투수 공을 던집니다. 볼입니다. 볼 선구원이 좋은 타자인데요. 맞습니다. 이런 타자를 상대로 볼을 주는 건 위험하죠. 투구를 준비합니다. 타자 선구원이 좋았어요. 3-2 풀카운트 상황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뒷기볼 파울 3-2 풀카운트입니다. 7-9 잘 맞은 공 우측으로 갑니다.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상당히 빠른 공이었어요. 타자가 정확히 홈팀 동점 상황에서 득점 리드합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동기 원아웃 주자 1-3루 상황 샬마드 타고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주자 뜁니다만 2루 송구 홈팀 득점으로 추격을 저지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희성 투아웃 주자 1루 초구 파울 파울 투수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지금 공은 어떤 타자가 와도 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공항 없이 아웃시킵니다. 선진 투수가 집중력이 좋습니다. 홈팀이 가벼운 마음으로 공수 교류합니다. 지금 시점에 정차가 차지해서 결정됩니다. 그럼요. 타자 맞나가요? 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우 승리단 3루수가 불구합니다. 아웃 2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이승훈이 가르쳐 뒷부분 핸드팀 타자가 맞을 수 있습니다. 잘 맞이고 센터 쪽입니다. 나오고 안타 들어가볼 등등 바닥 타석에 3번 타자 이사의 투자 윤루삼파 이거수 와이프죠? 여기서 스트라이크 타자가 꼼짝을 못하는데요, 정말 예술 같은 공이 들어옵니다. 조화식에 높게 떴습니다. 반타를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투수가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4번 타자 상입 준비합니다. 박평포 투구를 준비합니다 트라이크존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원수닥 노부상황 2구 파자슈 둘러보지만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수수 던질 준비가 끝 1위가 땅봉 2루수가 잡았습니다 원정팀 득점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타석의 5번 파자 강인정포 이사투자 2구상황 공을 뿌립니다 볼이에요 볼 원볼입니다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3루쪽 땅봉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원정팀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드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전수차가 있다고 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양팀 모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구 잘 맞았습니다 조화중광 안타 안타입니다 2루루 향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인호 무사 주자 1루 투수가 투구합니다 주자 도루시도 아웃되네요 주자가 자기 주력에 자신 있어서 그런지 도루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쉽게 끝나네요 공을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살짝 걸치는 공 포스닥 노버 상황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3구 선진 타자가 한 번 칠 수 있을 것 같은 공이었는데 기회를 놓치네요 네 아쉽습니다 투수 공을 뿌리 아 나옵니다 안타 2루루 선구 타석의 4번 타자 김경기 파워 주자 1루 상황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투수 포구합니다 아웃 홈팀 점수가 앞선 상황에서 공수 경주됩니다 초구 대입주 날려라 대입주 날려라 대입주 날려라 우울입니다 원볼 상황 공을 뿌립니다 아 3루점 투구를 준비합니다 3루간에 올라갑니다 유혁수가 포구합니다 아웃 타석의 7번 타자 김윤선 자 이 컴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반대 투수로는 상당히 도전하겠는데 오늘 이 선수 몇 개의 한타를 칠지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맞이 타구가 날아갑니다 아 파울이군요 공을 던집니다 자 무격수 이걸 잡습니다 좋은 수비 8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동수 이 선수처럼 공을 잘 걸러내는 선수를 보고 있으면요 이 선수 눈에 스트라이크 존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를 기록합니다 2루로 성공합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이태큰 빠른 발을 통해서 기동력 있는 야구용으로 이태큰 선수의 장점이라 볼 수 있겠죠 볼입니다 볼 원 볼 로스트라이크 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잘 구르네요 볼 볼 카운트가 늘어납니다 자 투수 이제 볼 카운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스리볼입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볼넷 잘 올랐습니다 자 투수가 수윙을 무도한 것 같은데요 타자가 넘어가지 않고 있죠 초구 투수 공을 던집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파울이네요 투스트라이크입니다 상구 볼입니다 투수는 의도적으로 볼을 던진 것 같은데요 안타입니다 자 허술 목적으로 던진 공인데 기가 막히게 떨어졌는데 2인구의 타자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건 안타는 안그러네 마사게 2번 타자가 들어갑니다 2번 타자 버즈자 만우 3번 1인구십니다 스토라이크 원스닥 5분입니다 2구 볼이네요 볼 지금 2인구로 수윙을 노렸는데요 자 타자가 넘어가지를 않네요 1,2간이 굴러갑니다 안타 2루로 송 원정팀 득점으로 투경을 시작합니다 3번 타자 타자 2,4의 투자 투수 던집니다 제주가 1뿐입니다 투어 스트라이크 2구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자 속도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정말 완벽한 공이었네요 좋은 공을 던지네요 이제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공수 구대됩니다 지금이 되려라면 공격 상황에서 점수가 날 것 같아요 후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스타익 노볼 공을 뿌립니다 볼이에요 지금 2인구로 수윙을 노렸는데요 타자 넘어가지 않네요 1,2간 흐릅니다 1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타석에 6번 타자 문덕규 발빠른 선수가 정말 무서울 때는 출루했을 때죠 그렇군요 빠른 발을 이용해서 도루를 시도하거나 좋은 타구일 때 한 베이스 더 이상을 풍견수 잡습니다 7번 타자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일 거라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나오는군요 원스타익 노볼입니다 2구 파울이군요 투스타익 노볼입니다 공을 던집니다 3루 아웃 처리합니다 3두 3진 좋은 공을 던지네요 공점 상황에서 공수교대되네요 투수 와인드업 제구가 일품입니다 투수 실력도 실력이지만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1리간 땅뽑 2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5번 타자 파격 준비합니다 당정포 초구 1리간 불러갑니다 2루수가 뽀뽀합니다 아웃 6번 타자 스포 Noah 가격 준비합니다 이희성 10 이희성 투수 공을 던집니다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투구를 준비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좋은 공이긴 한데 타자가 충분히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 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 투수가 투구합니다 타자 선구하니 좋습니다 투앤투입니다 오구 센터쪽 쭉쭉 뻗어갑니다 범런 솔로 범런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힘도 힘이지만 정확하게 공을 맞추는 컨테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타석의 1번 빠자 아 이 선수 발이 참 빠르죠 맞습니다 공격팀에겐 이 선수의 출루가 정말 중요하죠 살짝 빠져나가는 볼입니다 원 볼 노 스트라이크 2구 스트라이크 정말 빠르네요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1벌 2 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수동력이 옵니다만 3진 3진당한 선수도 만만치 않지만 이 투수 수싸움에 상당히 능하네요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우승 높은 타구 우익수가 풀부합니다 원정팀이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공수가 투수됩니다 야구는 정신협 싸우입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코치입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상관 2구 1위쪽 흘러갑니다 투수 스테이크 노븐 3구 2루간 땅벌 안타예요 2구 2구 3입니다 8번 타자 김동수 감독이 선수 상태를 확인하네요 교체된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김민호 이 선수는 말이죠 공을 정확히 칠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원 볼 투수 와인드업 프린 스트라이크 원앤원입니다 3구 좌측 쭉쭉 뻗어갑니다 2루가 없나 대사작전 성공 자 이 홈런으로 팀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데요 9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2타격변입니다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2루간 1루수가 꿈을 잡습니다 아웃 감독이 투수 컨디션을 고려해 교체를 시작합니다 초구 승리가 흘러갑니다 3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2번 타자 김병환 주승 관절 전비가 끝났습니다 2루수 접수가 잡습니다 아웃 홈팀이 뒤처진 채 공수 2루 됩니다 한팀 모두 이번 시즌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접전이 예상됩니다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좋은 공을 던졌네요 정말 수준급 제구력이죠 볼이에요 원 볼 원 스트라이크 상광 투구를 준비합니다 2루만 흘러갑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다섯에 4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경기 이 선수처럼 손관이 좋은 선수라면 투수가 볼을 쉽게 주지 못해요 잘 걸어내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첫 스윙을 유대해내기가 쉽지 않죠 볼 3구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투수 던집니다 3루쪽 투앤투 투구를 준비합니다 잘 걸은 에어볼 3루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6구 잘 맞은 타고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안타 2루고 선수입니다 5번 타자 권준헌 워라웃 주자 1루 상광 투수 와인드업 빠르고 정확한 공 스트라이크 와 저런 투수라면요 변제고뿐입니다 도스트라이크 노블 상광 2구 제구가 1품입니다 도스트라이크 노블 상광 3구 3루쪽 투스트라이크 상광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볼입니다 원앤투입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볼이에요 볼 2불 투 스트라이크 호수에게 쌓인 1루간 구릅니다 6역수 잡습니다 아웃 6번 타자 윤덕규 투아웃 주자 2루 상광 초구 1루간 굴러갑니다 이 루스의 호수빅 아웃 홈팀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가 교대됩니다 네 동상적으로 활량입니다 마음을 기대하기에 만드는 초구 오릴 거라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가 오는군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타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잘 맞은 거 윙스 쪽 안타입니다 2루로 향합니다 4번 타자 박병호 우선수자 1루 투구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좋은 공을 던졌네요 네 정말 좋군요 자 수준급 피침을 보여주고 있네요 잘 맞이 타구가 날아갑니다 좌측 도와익수 포구합니다 타석의 5번 타자 강정포 1사주자 1루 투수 와인드업 라이너선 타구 왼쪽 강한 타구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자 이렇게 되면 투수가 긴장해야겠어요 교체될 수도 있잖아요 세입 타석의 6번 타자 케임즈 1사주자 1사주자 2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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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트리크 1스트리크 공을 뿌립니다 2스트리크 두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뒷그물에 2스트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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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팀 득점하며 리드를 지켜나갑니다 7번 타자 김민선 투수 던집니다 투자 뜁니다 도루에 성공하네요 원격 상황 포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잘 맞은 공 날아갑니다 우슈 아 나옵니다 안타 타자가 침착하고 잘 쳤죠 원정팀 추가 득점을 통해서 점수자를 벌립니다 8번 타자 가격 준비합니다 박경환 이사주자 일루상 황 공을 던집니다 뒷구멍 파울 원스트라이킹입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3루간 3루수가 공을 잡습니다 아웃! 공수 전환됩니다 홈팀 팬들의 열띤 응원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점수를 리드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되겠죠 안타입니다 안타 2루수 송구 8번 타자 김동기 꾸준한 선수죠 네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스트라이크 살짝 걸치는 공 원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원스트라이크 노블입니다 주자를 견제하네요 원스트라이크 노블 2구 날카로운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견제고 던집니다 투스트라이크 노블 상황 주자 견제 투스트라이크 노블 투구 투구를 준비합니다 볼을 걸러냅니다 원 볼 투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지 과자 수도 없지만 승진을 당하는군요 자 타자가 한 번 칠 것 같았는데요 공을 던집니다 볼입니다 볼 원 볼입니다 2구 벗어났습니다 볼 타자가 잘 고릅니다 투수 긴장해야 되겠어요 뒷굴 파울 2앤원 투수 공을 던집니다 볼을 걸러냅니다 3볼 원스트라이크 상황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3볼 투스트라이크 상황 6구 벨슨 볼 잘 고름냈습니다 자 타자가 좋은 성부함과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투수 던집니다 2루초 안타를 기록합니다 좋은 자세와 타이밍으로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정확했어요 정말 홈틈 뒤처지는 상황에서 점수차를 좁힙니다 다석에 2번 타자 들어갑니다 김민호 공을 멀리 칠 줄 아는 타자죠 그렇죠 이 선수와 같은 중단글이 타자가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2구 3루초 투수라이크 상황 3구 2루간 부릅니다 안탑니다 2루로 향합니다 통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3번 타자 강영 감독 선수에게 무언 선발 투수 진필중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볼 원 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을 뿌립니다 강하게 칩니다 우익수 승전수 따라갑니다 안타 홈팀 득점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김경기 이 선수처럼 공을 잘 골라내면요 예 투수 입장에선 정말 까다롭습니다 어떤 구질의 공을 던지든 간에 타자가 잘 골라 날맞은 타곤 날아갑니다 좋아했었죠 안타입니다 3루로 뿌립니다 홈팀 동점 상황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타석에 5번 타자 들어갑니다 권준헌 자 이 선수가 출발한다면 수비팀은 고류를 조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형팀의 점수가 조금 뒤쳐진 상황에서 공수 돌게 됩니다 야구 모릅니다 경기가 끝나봐야 알 수 있듯이 지금 조금 점차가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됩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꽂힙니다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노브 상황 공을 뿌립니다 2루간 땅바울 유격수 잡았습니다 아웃 1번 타자 카기 선수합니다 서강창 초구 딜카드 파울 원스트라이크 노브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센터 쪽으로 넓게 솟구칩니다 중견수가 포거합니다 타석에 2루 파자 투수는 참 바른 선수요 올려서 더더욱 조심해야겠지 원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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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던집니다 파울 투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볼입니다 볼 볼 원앤투 상황 투수 공을 뿌립니다 우승 높이 뜨고 맙니다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홈팀이 정수를 리드한 채 공수를 대댑니다 그렇죠 점수와 상관없이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트라이크 정말 빠르네요 원스트라이크 노브 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크 투스타이크 노브 입니다 투구를 준비합니다 살짝 빠져나가는 볼입니다 원앤투 투수 던집니다 1루드 방향 2루수가 잡습니다 아웃 타석에 7번 타자 들어갑니다 투수 와인드업 빠르고 정확한 공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크 입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1루수 땅바울 1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타자가 투출됩니다 투수가 투구합니다 잘 맞은 타구 좌측으로 갑니다 나옵니다 안타 9번 타자 이희성 투하울 주자 1루성 황 공을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나옵니다 지금 봉은요 어떤 타자가 와도 칠 수 없었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투수 공을 3루성 투수가 집중력이 좋습니다 공팀이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 교대됩니다 마무리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마무리 투수 공을 던집니다 ㅋㅋ 잘 맞은거 좋아 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4번 타자 들어갑니다 이 선수 공이 부질들과 상관없이 장타를 잘 만들어내는 선수죠 아 그렇습니까? 장타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 선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호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볼일 거라 생각했는데 스트라이크 나오는군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타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잘 맞았습니다 오른쪽에 강한 타구 중요한 시점에서 양타 헛수이는 위대한 공이었는데요 떨어진 컷을 예상해서 방망이를 휘둘렀는데요 5번 타자 파격 준비합니다 강점포 노하우 투자 136 초구 벗어랍니다 볼 원볼로 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1,2로 방향 2루수 포거합니다 원정팀 뒤쳐지는 상황에서 점수 처리 좁힙니다 6번 타자 2루수 주체로 이래요 투수 던집니다 투수 던집니다 스페인 관점 속도 방향 완벽한 공이었습니다 투수 정말 기가 막히네요 1위가 위무수가 잡습니다 아웃 4석에 7번 타자 김윤성 이산수자 위무수한 방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볼을 골라냈습니다 성공하기 좋은 타자를 상대로 이런 공을 주면 안되죠 살짝 빠져가는 볼입니다 이사해 주자 3루상황 3구 잘 맞은 공이 날아갑니다 좌중간입니다 안타입니다 원정팀 득점으로 경기를 리드합니다 5개 8번 타자 곽경환 당타력이 강하다는 것은 이 선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투구를 준비합니다 1루드 방향 중요한 시점에서의 안타 타자가 침착하게 잘 때려냈죠 타석의 9번 타자 최연우 공을 잘 치는 선수는 컴퓨터가 좋다 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 선수를 보면은 날아오는 공을 정확히 보고 칩니다 이 선수처럼요 선수를 교체할 생각인가요? 타석에 교체된 선수가 들어섭니다 장민석 응원 소리 들리시나요? 와 인기가 엄청나네요 팬들의 기대와 응원을 한껏 받고 있는 선수죠 3구 볼이네요 이사주자 1,2루 상황 투수 던질 준비가 끝난 라이너선 타고 좌중관 안타 안타 나옵니다 대타작전 성공 좋지 않은 공이 원정팀 점점 점수사를 벌립니다 5개 1번 타자 4번 창 이사주자 2,3루 최규 최규 에이 구십니다 스트리크 모스타 공구 상황 공을 뿌립니다 좋아하지 높이 뜨고 가합니다 좋아하지 못해 뜨고 가합니다 좋아하지 못해 뜨고 가합니다 좋아하지 못해 보갑니다 원정팀 점수가 앞전 상황에서 공수 교려됩니다 자 게임이 재밌어지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점수차로 경기가 치열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살짝 걸치는 공 타자가 움직이질 못하는데요 투수 정말 잘 던지네요 대단합니다 투스트라이크입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볼이에요 볼 원 볼 투스트라이크 상황 보수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3루 쪽으로 굴러갑니다 5구 볼이에요 자 투수가 이제부터 볼 카운트 싸움에 밀려서는 안되겠죠 잘 맞았습니다 우측입니다 아 나옵니다 안타 2번 타자 타격 준비합니다 김민호 노하우 추자이로 상황 초구 번트입니다 투수가 잡습니다 아웃 5개 3번 타자 들어갑니다 감독이 코칭 스태프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마무리 투수가 올라옵니다 마무리 손승남 초구 제구가 1품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2구 볼이네요 볼이었는데 치기 어려운 공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타자 다음 길을 좌우식 로프 타고 조아익수 해결합니다 4번 타자 사격 준비합니다 김경기 이사의 주자 2구 성광 투수 와인드업 3류가 날아갑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원정팀이 기분 좋게 승리하며 다음 경기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철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이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웃 다신 미국 이 Mansion diese 당장 이사ой 의아 에이 하나 asteroid 에이 ром carre chil es nine a عد 한 leader 대 cần ce 세워줄거는 응원 부탁해 전부 덜아줄게 말은 힘껏 돌려줄게 말 많이 회오리 빙글빙글 돌아 호호호호 런어웨이 겁나게 뛰어 트워호호호 역시 남자 남자